안녕하세요 려덕입니다 오늘 드디어 젠2가 저희 매장에 입고가 됐는데요 이렇게 수량들이 지금 있어요 근데 지금 3600, 3600X, 3700X 이렇게 들어왔는데 3800X랑 3900X는 어제 제가 주문할 때 없어가지고 오늘 어젯밤에 다시 물건이 들어와 가지고 오늘부터 아마 풀린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3800X, 3900X도 주문을 해 놓을 거고요 넉넉하게 주문을 했고 오늘도 지금 두 개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주문해 놨으니까 저희 려덕 컴퓨터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립하러 가야지